아이도케 기초편 제1권, 링구아코드에서 편했습니다. 한국어와 영어의 뇌인식코드에 기반을 두고 만든 영어학습서입니다. 읽기만으로 듣기와 말하기, 쓰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메사추세츠 주립대와 공동개발한 영어교재로 한국어와 영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5가지의 인식의미를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성인의 경우 20일이면 한국어 어순에서 영어 어순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형성돼 초보자라도 20일이면 원어민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더불어 내신과 토익, 토플, 탭스 등의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영어학습서입니다.